이게 지금 영상에서 주식사기 수법 3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영상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주식으로 사기를 치는 3가지 수법은 첫 번째는 애초부터 회원가입비를 노리고 몇 백만 원 정도를 받은 뒤 터리 정보만을 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도 불법이지만 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자체가 허위사실인 거죠. 회원가입비를 넘어 직접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투자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사업자 등록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을 것 같은데 투자관리자가 이게 사기꾼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장 쉬운 검증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화로 고객 유인 등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사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화를 받긴 하였지만 믿음이 생겼고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해당 회사의 라이센스. 예를 들면 유사 투자자문업인지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인지와 종목을 발굴하는 애널리스트의 경력, 자격을 반드시 보시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런 검증 요구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이 주식 투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행각은 뭐가 있을까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 관련 업체들도 회원비를 카드 결제한 회원들이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사를 통해서 강제 취소를 시켜버리면 자신들의 매출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받음으로 되려 강제 취소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걸겠다는 고지를 하여 취소된 금액 그대로 편치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회원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불가 조항 등인데 전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러한 일방적인 조항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게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신고잖아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먼저 업체가 무등록 업체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유사 투자담문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금융감독원? 주가 조작 행위가 생각되시면 불공정 거래 신고 제보센터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다르네요. 이게 또 좀 어려우니까 아마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서 내가 한번 해결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환불 대행 명목으로 착수금 일부를 받고 성공 보수 30% 조건으로 환불을 대신해준다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 역시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전문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시는 분들 보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